제 생각에는 장어 아닐까.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을 쌈을 보여줬다. 장어는 잘 안 드시잖아요. 스테미너에 좋다고 해서 안 먹어요. 물. 바이오 불구. 셔노도 장어 좋아요? 그럼요. 많이 먹어야 돼요? 어때요? 그렇게 많이 먹으면. 그냥 맛으로. 맛으로. 그냥 딱 적정 약만. 바이오 불구. 바이오 불구. 기름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탈 날 수도 있어요. 그럼 뭐 결정하시죠. 저는 심지어 어제 장어를 먹었거든요. 먹었어요. 그럼 좀 이따 밥 먹으면 되겠네요. 밥 먹으면 되겠네요. 많이 먹어야 돼요? 많이 먹어야 돼요. 공식 발표입니다. 난 장어 많이 먹어야 돼요. 공식 발표. 현우랑 루다 씨가 정해주세요. 장어냐 밴댕이냐. 저는 많이 유출을 한 것 같아서 여기에 힌트를 쓰는 게 어떨까. 아예 몰아가자. 이쪽으로. 장어는 뭐. 바이오 불구. 고민했어.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워갔습니다. 다 배우네. 좋은 거 배워가요. 저는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 밴댕이를 먹고. 아, 입맛을 좋아해. 좋아, 좋아. 오케이. 자, 가자. 찬스. 가자, 가자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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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